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47평형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은 성남지원 사규번호 2023타경 622번입니다. 감재가는 16억 7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16억 8천만원, 대지권 22평형에 전염면적 39평형, 분염면적은 47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요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재재가는 11억 6,900만원이며, 입철보지금은 1억 1,690만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사는 1차 입사는 1월 29일에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경매물권은 수인분당선 서현동 950m로 분당초등학교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분당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는 418동 8층으로 대지권 21.7평형에 전염면적 39평형, 분염면적은 47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3월 기준으로 16억 7천만원이며, 이래요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11억 6,900만원의 재재가로 오늘 2024년 1월 2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재재가의 10%인 1억 1,69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47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6억 8천만원, 하위평가는 15억 9,500만원, 상위평가는 18억원입니다. 전세가는 8억원에서 8억 9천만원으로 체크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의 낭을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에 시공하여 1991년 9월에 중공변아파트로 29개동에 1,69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문권은 최고층 30층 중 8층 47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예수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부 선발송해준 권리는 2021년 4월 29일에 설정된 왕심리 중앙생활군구의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3억 8,3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리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9억 4,7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뜨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묶은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수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로를 통해 분당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47평형은 최근 근인액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9월에 7층이 17억 3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겟 매물을 살펴보면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47평형 매물업가는 421동 남동양 2층이 19억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분당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하는 89% 매각률 45%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방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흥금바치판의 개인의견을 연책적구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47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바치판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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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